아 참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인기가 나올 수 있잖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시리님 촬영하셨죠? 네 재밌어요 오셨어요?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? 어? 아니 되게 뭐.. 시간받은데 이렇게 되게 길게.. 길게? 좀 심한 것 같고 아 너무 짧다 아니 실물로도 부르시나요? 아 되게 이쁜구나 저도 사실 그렇게 나와서 상당히 많이 놀란다고 들었어요 어쩜 그렇게.. 실물과 흡사 그쵸? 여우지야가 좋은게 만들 수 있었는데 여우지않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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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예쁘잖아요 저희가 생일에도 똑같고 여우지않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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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든앞에 캐릭터 노래를 할때 우리 홍진영씨가 저의 시간 노래를 좋겠다고요? 네 녹음할때 기억이 나네요 어 너무할때 기억나는데 근데 여태까지 많은 연예인분들이 녹음을 하셨다고 하는데 진짜 빠른 시간을 끊었어요 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었죠? 그냥 쭉쭉 있는거 다 읽었는데 되게 빨리 빨리 넘어가게 되는거구요 아 샤워 네 어우 세워 전적이 맞았던 것 같아요 ARG ю 러미에 남는 매트 색깔 몇가지 뽑았어요 수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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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그거랑 수류 탈 초청을 딱 티로트를 가비해서 그것도 있어 그것도 Fire in the hole 4개란 딱 이거 이렇게 오면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몇 가지만 들어왔는데 저도 벌써부터 왜 안지까지 내가 홍채 형이 길이 다 웃었을까 빨리 집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안가 제가 뒤에서 살짝 봤는데 홍채 형 시키랭터 동양신분들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돌아가셔서 잘못 하나씩 사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분들 역시 네 저희는 어떤 모습으로 자주 볼 수 있게 될까요? 너무 쉬워요 있다 네 아마도 또 희생화의 형태 희생화의 형태 희생화의 형태 일단 아직 한 번 할 동안이 다 끝난 게 아니라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형태까지 이럴 때 여러분의 형태까지 다 보인다 카메라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일반인의 형탈 지금 콩추첨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콩추첨 시간을 직접 채널할 분에게 우리가 그 저의 인원과 선물을